간밤 뉴욕중시는 전날 급등했던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경기 낙관론이 유지가 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1.02%, S&P 지수가 1.43% 상승한 가운데 나스닥은 1.93%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들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이 연결됐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을 공략하시나요? 오늘 삼성 SDI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어떤 전방 고객의 생산 차질 우려감, 그리고 원재료 가격 부담 같은 시장의 우려감으로 주가가 조금 약대를 보여왔었습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 올해 이런 낮아진 눈높이를 상해하는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한 동사의 주요, 배터리, 제품인 젠5 중심의 수주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면서 어떤 견조한 실적 증가세가 올해에도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북미 스탈란티스의 어떤 공격적인 증설 계획을 발표를 한 이후에 삼성 SDI의 추가적인 수주도 기대된다는 것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증설 같은 경우는 다른 국내 배터리 업체와는 다르게 어떤 공격적인 케파 증설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하반기에 갈수록 어떤 헝가리 공장이라든지 말씀드린 북미향 배터리 공장의 케파 증설도 여전히 유효한 성장 모멘텀이기 때문에 가격 매력도가 높은 삼성 SDI를 추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견조와 실적 증가가 예상되는 삼성 SDI 공략적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오늘 어떤 전략을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공략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대외적인 시장의 우려감이 시장에 적응을 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개선되는 게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연준의 5월 빅스택 확률에 대해서 금일 같은 경우 시카고 연원 총재 역시 50BP 인상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미국 시장에 상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대회전수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를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는 진짜 시장의 심리가 개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낙폭이 심했던 반도체 관련 대형주라든지 중소형주 쪽에서는 반도체 장비 업체들 그리고 많이 그동안 하락이 깊었던 성장주들, 실적이 나오는 성장주들을 위주로 다시 한 번 조금 주식 비중을 점차 늘려가시는 것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증시의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시면서 낙폭이 컸던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성장주 위주로 담아가는 전략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